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돈이 따르는 엄마, 돈에 쫓기는 엄마라는 책입니다. 구코로야 진노스케의 지음, 김한나 옹김, 유노라이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절약하고 저축하지 않으면 불안한 엄마들, 항상 돈에 쪼들리는 엄마들이 평생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돈이 들어오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에 대한 자신의 본연의 자세를 바꾸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존재급이 높은 엄마는 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존재급 인상은 내 가치를 올리는 일입니다. 적어도 나 자신은 스스로에게 존재급을 높게 매겨줘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일하지 않더라도 가치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이라 해도 존재급을 많이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놀면서 잠만 자더라도 나는 한 달에 50만 원을 받아도 된다. 나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아도 된다고 자기 자신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의 흐름에 변화가 생깁니다. 정말로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예전에 나는 나의 가치를 월 100만 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며 돈을 잔뜩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거듭해도 어느 수준 이상으로 돈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죽도록 고생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더는 못하겠다 이렇게 단념했을 때 문득 이 이상한 구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중단하고 무작정 나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자라고 결정했습니다. 물론 결정한 그 시점에서는 아직 노력하지 않는 내게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선은 가치가 있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에 초연하면 돈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벌써 안심했다. 이미 혜택을 받았다. 사랑받고 있다. 풍족하다.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자신이 무언가가 되자고 생각하기보다 이미 되었다고 깨달아야 합니다. 언젠가 그렇게 돼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이 순간에도 어제도 사실은 예전에도 수십 년 후의 미래에도 계속 그 사실만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급을 올려야 합니다. 아니 실제로 높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돈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당장 할 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런가 하고 무심히 생각하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리모컨이 작동하는 구조를 몰라도 채널은 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일까? 정말일까? 하고 미신적게 여겨서 목이 부러질 정도로 고개를 계속 갸웃거리면서 나는 이미 인정받았다. 가치가 있다고 자신을 이해시키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돈이 한 번에 들어옵니다. 엄마의 존재급을 올려서 돈에 대한 엄마의 본연의 자세에 변화를 줘야 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우리를 둘러싼 돈의 흐름이 바뀔 것입니다. 돈은 아끼기만 해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돈이 노동을 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무엇인가에 쓸모있는 대가라고 여기는 한 쉬지 않고 일해서 돈을 불리려고 합니다. 노동의 대가는 성과급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돈을 노동의 대가나 성과급과 같다고 생각하면 몸과 마음이 망가질 때까지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돈이 들어온다고 철석같이 믿기 때문입니다. 돈이 노동의 대가나 자신이 제공한 가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돈을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바꾸지 않더라도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긍정하고 자신의 가치를 받아들이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돈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확 달라집니다. 그러면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일을 하고 남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기 전에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해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 아니 풍족함을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겼을 때 비로소 돈이 수중에 흘러들어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아무리 돈을 펑펑 쓰고 누군가에게 계속 주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돈을 쓰면 쓸수록 마음이 더욱 풍족해질 것입니다. 어차피 자신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자신은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자신은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돈은 더 기분 좋게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믿을 수 있을 때 자신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을 때 자신은 이미 남에게 돈을 나눠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풍족함에 둘러싸일 것입니다. 성과급이 아니라 존재급을 올리면 올릴수록 우리는 점점 풍족해집니다. 부자 엄마와 가난한 엄마는 마음 버릇의 차이에 있습니다. 마음 버릇의 차이가 부의 차이를 만듭니다.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돈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돈을 좋아한다. 돈에 파묻혀서 죽고 싶다. 돈을 좋아하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돈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신은 돈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하지도 않고 땀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그저 멍하니 있는데 돈을 받다니 말도 안 된다. 나는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 설사 돈을 받는다고 해도 그 돈에 합당한 가치를 돌려줄 수 없다. 돈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존재급이 낮습니다. 또 자신에게는 많은 돈을 받을 가치가 없다는 말을 스스로 믿어서 풍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마음의 버릇, 편견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해지는 마음의 버릇이 있으며 부자에게는 부자가 되는 마음의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릇에 어울리는 현실이 따라옵니다. 마음의 버릇과 편견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마음의 버릇과 편견을 바로잡고 싶다면 우선은 사고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일단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돈이 없다는 전제로 행동하면 돈이 없는 현실만 보입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는 전제로 행동해 보면 신기하게도 돈이 있는 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구입하면 이번 달 휴대전화 요금도 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휴대전화 요금은 있다는 것입니다. 밥 먹을 돈도 분명히 있고 지하철을 타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내거나 친구와 만나거나 잡지를 구입할 돈도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필요한 것에서 좋아하는 것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좋아하는 것이란 의욕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믿든 안 믿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있다는 전제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사용해야 비로소 돈의 존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돈이 순환해서 돌아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가격 기준이 아닌 호불호 기준으로 선택하는 습관이 돈과 풍족함을 불러옵니다. 부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할까? 부자가 되면 어떻게 행동할까? 부자가 되면 비오는 날에 어떤 우산을 쓸까? 부자가 되면 어떤 차를 탈까? 부자가 되면 물건을 소중히 여길까? 소홀히 대할까? 이런 것을 상상해서 흉내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고 방식의 가치관을 부자 기준으로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부자에 가까워지는 지름길입니다. 나는 이것을 부자 놀이라고 부릅니다. 평소에 부자였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상상하면서 부자 놀이를 하면 부자의 사고 방식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자와 벼락 부자는 다릅니다. 벼락 부자는 값을 따지는 가격 기준으로 물건을 선택합니다. 원하지도 않으면서 비싼 물건, 비싸다고 알 수 있는 물건만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자는 호불호나 편의성 등 자신의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부자를 모델링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 때문에 돈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배우고 싶은 일이 있다,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가족이 허락해 주지 않아서 안 된다, 몸이 약해서 안 된다, 장소가 멀어서 안 된다, 없어서 할 수 없는 것 천지입니다. 그런 사람은 눈앞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병이 낫거나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이유를 찾아서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니까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다고 결정하면 알 수 없는 곳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먼저 결정을 해야 합니다. 했으면 좋겠다고 바라지 말고 먼저 결정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다는 마음이 지금의 나를 만듭니다. 어차피 나는 안 되라고 함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 없는 이유는 돈이나 가조, 시간, 회사, 장소 때문이 아닙니다. 어차피 안 된다고 속으로 비꼬는 자신의 본연의 자세, 상식이 문제입니다. 자신을 비꼬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흐르지 않으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리고 하고 싶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먼저 하겠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한 후에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돈의 시원시원한 엄마가 되어야 합니다. 돈을 나쁘다고 생각하면 돈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돈 때문에 아등바등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쓰면 반드시 돌아온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꿈꾸는 엄마의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입니다. 김연지의 지음 유널라이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엄마들의 24시간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미라클 모닝의 힘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엄마들이 성공을 돕고 응원하며 꿈을 이루도록 미라클 모닝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의 힘은 엄마에서 나로 살게 했습니다. 나는 만 34년 내내 밤늦게 자고 아침늦게 일어나는 올빼미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 2월 중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무척 행복하지만 점점 내가 사라지는 일상에서 나를 찾고 싶었습니다. 딱 한 번뿐인 인생에서 좀 더 나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말고 나를 생각하니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일이 가슴 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나만의 시간을 갖는 미라클 모닝으로 내 시간을 꼭 사수해야만 했습니다. 새벽 기상이 습관으로 몸에 배기까지는 3번의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도전을 거듭할수록 일어나기 힘든 것보다 새벽이 주는 기쁨이 더 커졌습니다. 하루에 고작 한두 시간이었지만 이 하루하루가 쌓여 내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간절한 목표가 새벽을 깨웁니다. 목표가 있고 간절한 꿈이 있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관리하려는 이유는 단지 시간을 잘 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잘 써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단기적인 것부터 중장기적 목표, 포부, 비전 같은 것이 가슴 속에서 꿈틀댄다면 우리는 이미 새벽 기상 미션의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첫 번째 미라클 모닝, 두 번째 미라클 모닝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도전을 위해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서재 겸 작업실을 마련했고 책상도 바꿨습니다. 안방이나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공부하다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일어나서 2시간에서 2시간 30분 동안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할 일 목록을 쓰고 시간을 나눴습니다. 시간 단위로 목표를 쪼갰습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공유하면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새벽 기상 인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늘 계획대로 되지는 않으리라는 예상도 했습니다. 최대한 마음을 비우려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아주 절박하게 새벽 기상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새벽 4시 반, 잠들던 시간이 일어나는 시간으로 바뀌는 데는 약 3달이 걸렸습니다. 작심 3일도 30번 했더니 몸이 기억한 것 같습니다. 새벽에는 명상도 하고 글을 쓰고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영상 편집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일로 하루를 시작하면 엄마로도 기자로도 살면서 진짜 나로도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 확신은 하루를 이미 승리한 듯한 근사한 기분과 자신감을 줍니다. 급한 일 말고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시간관리 훈련으로 스티븐 커비의 시간관리 매트릭스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종이의 십자가를 그리면 사사분면이 나오는데 각 사분면에 따라 관리할 특정 활동들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1사분면에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로 업무 마감일이나 미남 요구 납부 등이 있습니다. 2사분면에는 긴급하지 않으나 중요한 일로 자기 개발이나 운동 등이 있습니다. 3사분면에는 긴급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로 SNS 알림이나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일입니다. 4사분면에는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텔레비전 시청이나 게임 등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제대로 쓰려면 집중해야 할 곳은 2사분면입니다. 긴급하지 않으나 중요한 일이야말로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나의 성공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새벽에 2사분면의 영역을 먼저 끝냅니다. 이러한 삶의 습관을 기르는 것은 나의 성장 그리고 행복과 곧 직결됩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미라클 모닝은 그들의 삶으로 결과를 증명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단 한 번입니다. 언젠가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면 하겠다는 것은 결국 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무런 걱정과 고민 없는 상태에서 꿈꿔왔던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실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또다시 미룰 핑계가 생깁니다. 어떤 목표라도 일단 맞닥뜨리면 결국 어떻게든 해낼 수 있도록 길이 열립니다. 간절히 하고 싶다면 그 절실함이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나를 이끕니다. 주변에서 조력자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가한 때란 없습니다. 내게 남은 날 가운데 가장 젊은 오늘이 꿈을 이루기에 가장 한가한 때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한가해지면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생각은 좋아하는 일에 대한 신뢰입니다. 루틴한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루틴을 만드는 방법으로 쉬운 시작을 제시합니다. 평소 반복하던 루틴과 이어지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아침에 일어나 커피만 마신다면 내일부터는 커피를 내리는 동안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돼 습관화되면 커피를 마시며 스트레칭을 한 다음 책을 읽는 행위로 이어갑니다. 이렇게 사소한 행위라도 반복하고 시간이 흘러 일정 시점에 도달하면 큰 노력을 들이거나 의식하지 않아도 그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거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행동을 연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시간을 아끼고 실행해야 합니다. 시간은 똑같이 한정됐고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끌려 다닐지 시간을 끌어당길지는 내 결정에 달렸습니다. 똑같은 시간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치와 효율이 달라집니다. 보석 같은 시간은 비로소 손으로 써봐야 눈에 보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곧바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이렇게라도 일단 해보는 것입니다. 일단 해봐야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전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면 됩니다.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성과나 즐거움이 없는데도 시작한 게 아까워서 질질 끌어서도 안 됩니다. 할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그만둘까 말까 할 때에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작은 도전을 반복하고 거듭할수록 내가 원하는 모습에 빨리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상상만으로도 심장 뛰게 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목표를 생생히 그리는 플래너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플래너를 쓸 때 그저 내일 할 일을 나열하는 데 그치면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적으면서 그 일을 왜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만의 문장으로 다듬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이루고 마는 계획으로 구체화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해도 그가 무엇에 도전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시도를 했는지 담긴 나만의 기록이 됩니다. 모든 과정을 머리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노트가 대신 증명합니다.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미흡했는지 알 수 있고 놓쳤던 실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고 수정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 현실적인 조언이 됩니다. 기록하는 일은 우울한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을 내 안에 꽁꽁 담아두지 않고 밖으로 꺼내 시각화하는 과정입니다. 이전에는 실패나 좌절을 겪을 때마다 감정이 요동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에 정차 없이 끌려다녔다면 단지 몇 글자 끄적이더라도 현재 어떤 기분인지 어떤 부분에서 혼란을 느끼는지 좀 더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꿈을 이루는 화건 노트의 힘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플래너와 화건 노트를 쓰면서 내 꿈을 이루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화건 노트에는 뭐뭐 할 것이다가 아닌 뭐뭐 했다로 이루고 싶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작습니다. 많은 자기개발서에서 종이에 자신이 희망하는 일, 꿈을 구체적으로 쓰기만 해도 이루어진다는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꿈을 구체적으로 쓰고 눈앞 곳곳에 붙여놓고 입으로 되뇌었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시각화함으로써 앞으로 해야 하는 모든 일이 그 목표에만 집중하도록 뇌에 각인시킨 것입니다.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이를 이루기 위해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맞는 시간대를 정하고 목표를 구체화해서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건 노트로 긍정의 힘을 더해보는 것입니다. 엄마와 나 사이에서 더는 방황하지 말고 똑바로 서는 것부터 해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이만 돌볼 게 아니라 스스로도 돌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마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공한 멋진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